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하와이 현지 시각 11일 진행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동등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 워싱턴 선언에 따라 고위급 전략 상설 여비체인 핵협의그룹을 설립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잠수함 작전 분석의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이상의 추가적인 언급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한편 현지시각 12일 해외비교시험을 진행한 국산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에 대해서는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참모총장이 비궁이 탑재된 우리 해군의 상륙함 천자봉함에 승함해 비궁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